러커로 변태시키면 영웅 벙커로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서플라이어에 지으면 영웅 벙커로 됩니다. 이렇게 우와! 첫 순대! 아까 전에서 순대더니 또 순대가 나왔어. 또 순대야! 아 미쳤어. 또 순대가 나오다니. 1분 보슈! 중앙이 운빨이 쩌는데? 네 같이 해도 돼요. 다운로랑쳐 있어야 돼요. 아이고 처음부터 순대가 나오니 어떡해. 아휴 또 순대야. 핑핑이 형님 안녕하세요. 좋았어. 보너스 돈 나왔고. 러커로 변태. 그 다음에 보너스. 벙커로. 딱 해주면 그 다음 라운드에서 또 여기다 지으면 돼. 아 근데 여기도 서플라이어에 나왔네. 하필이면. 하나. 안좋게 쓰리. 2분 응빨보시우. 개짜네. 아니 순대가 아니라 순대가 많이 나와서 이게 랜덤 순대디피스라는 별명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 또 순대. 아 미쳤다. 또 순대 나왔어. 와 용마린 히드. 미쳤다. 다들. 아. 이걸 죽이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모든게 리박이 됩니다. 순대 안좋아요. 순대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거. 안좋다니까. 안좋아였는데. 안좋습니다. 도박. 행운 당첨은 여기 있습니다. 미네랄 클릭하면 돼요. 막히면. 아. 또 순대 나올까봐. 겁나네. 대변경님 안녕하세요. 아. 슬슬 뚫리빌인데. 이거. 안좋은데 이거. 모오리님 안녕하세요. 아. 불안한데 이거. 아. 행운점 따라. 아. 또 순대. 병포이카같은 니라고. 아. 또 순대야. 아. 또 순대야. 아. 또 순대야. 또 순대야. 또 순대. 아. 나. 미쳐버리겠네. 뭐라는 거야. 저거. 인맘 덮언글 해봐라. 죽여버린다 진짜. 아. 아. 이거 불안한데. 아. 아. 불안하단 말이야. 이분 보수 운빨이 이상한데 이것도. 아. 또 순대 나올까봐. 겁나네. 진짜. 볼처에서 힘들다고요. 아. 나. 이런. 어떻게 해야돼. 텔러스 랜스. 안녕하세요. 불안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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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릴 것 같아. 아. 또 순대 나오기만 해봐라. 진짜. 아. 행운 나왔다. 아. 순대 아니야. 아. 다행이야. 아유. 아유. 또 순대인 줄 알았네. 우와. 미친. 새로운. 으 으ρά. 가슴이 드디어 미쳤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저거. 저거 미친거 걸렸 packediders. pox. 아유. 아 욕 존나 쓰고 있네 그래? 그럼 너 죽어 잘 가라 잘 가 어디서 욕질이냐? 어디서 욕질하냐? 퀴스몬 코브 모드 어디서 욕질하고 있어 진짜 아휴 이래가지고 인사를 또 봐 뭐냐 욕쓰면 안 돼 아휴 욕쓰는 사람들 진짜 그냥 상대시켜야 돼 나도 욕쓰지만 아휴 욕쓰지 맙시다 여러분 아무리 곰방이라지만 진짜 욕을 저렇게 어떻게 쓸 수가 있지 저렇게도 저럴 수가 있지 어 박을 것 같은데 아 행운 안 뜬다 미치겠네 아휴 진짜 이번판이 힘들겠다 욕 자주 쫌 안하니까 진짜 욕두 아휴 진짜 욕도도 진짜 말이 너무 거칠해 얘가 아휴 한 번만 더 욕 써봐 그냥 가차 없이 킥할 거야 아휴 진짜 아 이번판 정말 힘드네 갈색 행운 당첨 봐 저거 왜 지겨지 후반에 고장 날텐데 아 다시 리방할까 그냥? 이거 죽여가지고 아니 이걸 왜 지겠지 지금? 이거 안 좋을 텐데 이거 저거는 나중에 후반 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저거 고장 나요 근데 안좋아요 나중에 아휴 진짜 욕 아휴 거슬려 나도 쓰긴 쓰지만 아휴 곰방해서 그러듯이 그냥 아휴 곰방해서 그러듯이 그냥 아휴 곰방해서 그러듯이 그냥 왜 곰방해서 그러지 예상 유튜브 댓글 뱅 뱅 마사카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뚫리네 이것도 역시 고스트다 보니까 좀 힘드네 포토 지웠네 포토 댐지가 육백이요 육백이 좋긴 좋은데 후반이 좀 힘들걸 아 역시 보스는 힘든데 나중에 보스 아 보스가 힘들죠 너무 힘들어 반동기다보니까 이 지랄이 욕을 쓰더니 뭐나 왔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업그레이드나 할까나 돈 모아서 아 돈 모아서 업그레이드 할까나 불안하긴 한데 아 이걸 어떡하죠 아 되겠다 그냥 건물만 짓자 왜냐면은 건물만 지울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보조들을 넣으려면은 일반 건물이 좋아요 딱히 그리고 비싼 건물이 지울 필요 없고 여기다 지워주면 돼요 근데 파밋이 나왔네 하필이면 오오 행운 보습 미쳤다 행운이 미쳤는데 업그레이드도 하고 이 건물도 짓고 개이등이 있군 우와 오늘 깨겠는데 잘하면 잘하면 깨겠어 잘하면 깨겠다 잘하면 깨겠어 와우 오늘 뭔 날인가 잘 되는데 우와 미쳤다 오늘 아무래도 오늘 뭔가 되는 날이군요 당연히 감이 갈수록 어려워지지 오늘 뭔가 바로 되는 날인데 업그레이드도 사고 충분하긴 충분하네 아휴 게임이 쉬워진다 아휴 저분 나갔다고 하네요 이건 누워지면 죽으면 바로 나가지거든 굿이더러님 큼님 퀴어님 갓시비님 안녕하세요 어디에 질까나 이제 여기다 질까 여기다 괜찮을 것 같아요 다행히 순대는 이제 안 나오니까 순서럽네 이제 어려워집니다 밈은 포토이셔서 밈은 포토이셔서 그럼 게임이 쉬워지지 나는 어려워진다고 아웃사이더님 안녕하세요 저분은 포토캐논이 있어서 개강디 마치고 한번 해주세요 개강디 해달라고? 하하 개강디 라 저분 죽었지 왜? 불안하네 왜 다들 다 죽지? 불안하다 점점 왜 다 죽고 다 죽는거지? 또 순대 나왔네 그 와중에 또 순대 나왔어 어휴 진짜 보이치지 피자님 안녕하세요 드라겐파동폰님 안녕하세요 주스 4050님 안녕하세요 아유 드라겐파동폰님 초콜렛 패스킥 감사합니다 냠냠냠냠냠 초콜렛 잘 먹겠습니다 201무님 안녕하세요 흠 아 이거 운빨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깨면은 진짜 내가 기쁜맘으로 방송할텐데 오늘 퍼펙트님 안녕하세요 왜냐면은 이거 깨본적이 없어 이것도 한 배판했나? 그래도 못 깼어 이맵 또 개강디같은 맵이에요 운빨이 없으면은 못 깨는 유즈맵이야 이건 이건 운빨이 없으면 못 깨는 유즈맵이에요 이것도 오늘 근데 얘는 갈색은 정말 쉽게 깨요 왜냐면은 포토 데미지가 600이고 우와 우와 미쳤다 얘 업그레이드는 안 좋은데 어 쟤는 포토캐논이 있어서 후반에는 마이뽀 소리 큰 거 저만 느끼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스피커는 저는 시청자들에게 거의 최적화된 스피커로 하기 때문에 어 우리 우리 둘이 깨졌구나 네 밥 드시고 오세요 벌써 지금 밥 먹는다고? 아 돈이 들어왔다 이제 좀 퍽해야 될텐데 이제 좀 많이 힘들어져요 해군 걸렸네 업그레이드나야지 뭐 돈 모아서 업그레이드 하는게 최고죠 역시 아 5업을 하는게 6업을 해야 깨기 때문에 이 유즈맵은 안나 황원 다녀왔어요 그렇군요 일단 브루링 스테이지 넌 괜찮아 포 포토캐론 있으면서 넌 쉬워 내가 힘들어 어디서 아휴 힘든 코스플레이 하고 있어 포토캐론 있는 주제에 존나 힘든척 하지마 땡겼어요 그리고 일찍 방송해야 돼가지고 제가 오늘 좀 땡겼어요 방송을 제가 좀 땡겼습니다 브루들링 버티지단에 목숨 5개를 드릴게요 아휴 진잘하네 아휴 진작자 때리고싶네 아 나 이거 언제 걸렸냐 몰랐는데 브루들링을 보느라 몰랐어 아 이분 좋겠다 포토캐론 있어서 여기서 앞에서 포킹하고 얘가 때리면 되잖아 프로그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미움의전인 링님 안녕하세요 음 자 이제 오후팩했다 이제 무서울게 없네요 오후을 했으니까 이제 건물을 좀 더 이쪽으로 추가해주고 근데 여기서 파벤 영웅 나오면은 멘복 나옵니다 루시드님 안녕하세요 사완에서도 렉이 걸리다니 무슨 렉이네요 파란놈 비제이님 안녕하세요 위에 있는 분들은 잘 안보인다 이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차피 솔플 안될 흠 흠 흠 흠 이 맵은 솔플이 안돼 개강디같아 오늘 잘하면은 깰 수 있겠는데 잘하면 깰 수 있겠다 오늘 오늘 너는 죽지말고 너도 조심해야 된다 일단은 차장님이 같이 하려고 커미 아 마시갖군요 아니 건물을 지지말고 포토를 지어야지 포토를 지어 아 순대나왔다 아 또 순대나오네 계속 순대나와 돈 모아서 육업해야되요 아니면 나중에 힘들어요 10억을 받았습니다 나리 자 이제 돈 모아서 좀 있다가 4원 주거든요 애들이 4원을 주면은 이걸로 업그레이드 해야되요 오늘 잘하면은 깨겠는데 아 오늘 깨는 각이야 진짜 아 기쁜데 그러면 깨는 각이면 진짜 기쁜데 아이 신미넬을 받았습니다 이러지마세요 저주 걸지마세요 저주스러워 기우님 기우피우님 안녕하세요 오늘 깨야돼 안돼 깨야돼요 오늘은 자 좀 이따 육업해야돼요 돈 4원 줘요 4원 4원을 얻으면은 바로 이번 포토캠은 좀 뭔가 위험한데 안 갈 수 있는거 알죠 내가 위험한데 이거 내가 위험하다 이거 이건 내가 위험한데 이건 넌 괜찮고 우와 다 막음 세상에 다 막음 둘 다 다 막았어 만세 자 오늘은 깨는가지군요 아 6라운드 남음 이제 우리 6라운드 남았으니 천천히 게임을 즐기자구 가스타분님 안녕하세요 오늘 매우 기분이 좋아 오늘 잘하면 꽤 쉽겠는데 쉽겠네 너무 포토가 있으니까 쉽지 아유 저게 바로 금수저가 배부르면은 금수저가 배부른 소리하고 있는거랑 그거랑 똑같은거 같아 나 나 거기서 튕기면 안돼 튕기면 내가 화낼거야 아 순대야 아 순대야 순대 또 순대니 왜 그 와중에 또 순대 나와 진짜 너무하시네 왜 여기다 지었지 이분은 일단 포토가 있으니까 이분은 절대 죽지않습니다 왜냐면은 안죽어요 데미지가 얼마나 쎈데 포토가 대신 이게 얼마냐면 얼마더라 포토가 포토가 엄청 비싸요 싸 보이지만 엄청 비싸요 1가스 1미네랄이요 8런이 비싼가 2가스 2미네랄 포토가 저렇게 비쌉니다 포콘님 파이 MM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슬슬 어어 나 튕기면 안돼 나 튕기면 안돼 아 네트워크 보러다 아프리카 개새끼들 진짜 이씨 아프리카야 진짜 이러면 안돼 아니 진짜 안돼 튕기면 안된다고 아프리카 진짜 아프리카야 아 아 진짜 이씨 아 이런땐 좀 튕기지마 진짜 이씨 아 왜이래 진짜 아 진짜 이씨 뭐하는거야 진짜 이씨 아휴 진짜 이씨 아 한마리 들어갔다 아 둘 셋 넷 하나 아 나 이런 큐허원님 안녕하세요 미친 난 X됐다 한마리 잡고 아 너도 뚫리구나 나도 뚫려 아 이거 느낌이 안좋아 아 아 내 라이프 느낌이 안좋아 느낌이 안좋아 느낌이 안좋은데 이거 슬슬 불안한 징조가 보이는데 이거 이거 어떡하냐 또 순대요 그 와중에 진짜 순대가 나오네 순대가 군대 형장님 안녕하세요 쩌든델 쩌든델 대수판이 얼마나 남지 않았어요 뭐? 칠목숨? 이거 큰일인데 이거 큰일인데 이거 안 돼 죽으면 안된다 죽으면 안된다 왜 우리 나한테 돈 언제 주지 이거 스테이지 원래 돈 주거든요 얘네들이 근데 돈을 안줘 왜 돈 안주지 나한테 돈 줘야지 아 이제 돈 주네 힘내라 힘 미친 아 됐다 업그레이드 어 업그레이드 했어 아 진짜 드디어 업그레이드 했네 아 쉽지 않아 열 목숨 남았네 잣 됐네 이거 느낌이 안좋은데 이거 이거 점점 느낌이 안좋다 아니 이 와중에 행운이 걸리면 어떡해 와 포토 다 포토 봐 미쳤어 나 왔다 아니 체력이 미쳤어 얘는 수수타운님 안녕하세요 아니 얘는 절타운님 안녕하세요 얘는 더 미쳤어 체력이 208이야 무슨 아이 피가 왜 이렇게 만들어 수체 작자는 진짜 아 잠깐만 마지막 스테이지인데 아 안돼요 죽으면 안돼 6 5 4 깼다 오늘 아 깼다 오늘 괜찮아 어차피 마지막이야 이거 깼다 아 어차피 34 라운드는 서든데스에요 깼다 어휴 망나였고 다음 스테이지가 서든데스였어 아 드디어 깼다 와 아 그래도 우리가 깼습니다 드디어 클리어였네 메딕님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아이고 클리어다는데 클리어라고 올리라고 해봐 직접 해가지고 끝까지 가보세요 그게 마지막 스테이지고 다운라운드는 그 정갈이 나오는데 그게 서든데스판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그 다운라운드 오늘 클리어했습니다 아 좋아라